47과 EPS 토픽 듣기 1번.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2에서 3번.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2번.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? 3번.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? 4에서 5번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원목 재단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. 힘들었죠? 아닙니다.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.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. 걱정 마세요.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.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배울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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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